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형들 올사 경기가요 한국팀, 한국팀, 대만팀, 중국팀이 있어요 맞죠? 그리고 한국팀에 4명, 한국팀에 또 4명, 대만팀에 4명, 중국팀에 4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? 그러면 처음에 1경기 때 어떻게 하냐면 1경기 때 한국팀에 2명이 나오고 또 한국팀, 한국팀에 또 나오고 2명 대만팀에 2명 나오고 차이나팀에 또 이렇게 나와 그래서 1경기를 하고 2경기는 2경기는 나머지 애들이 나오는 거지 나머지 애들 2명이 2경기에 나와 이렇게 해서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개인전 점수를 해서 합산을 해요 전부 다 그리고 마지막 3경기는 에이스 결정전 3경기는 각 팀에 에이스 2명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에이스가 2명이 나오겠지? 잘하는 사람 2명이 나와요 그래갖고 최종 합산을 해가지고 1,2,3,1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알겠지? 참고로 나와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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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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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